안녕하세요! 저는 카게임메이커입니다. 저는 새로운 일렉트리칼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오늘 저는 슈퍼차저을 만들고 있습니다. 오케이, 렛츠고! 엔터를 들어 배터리 차지 첫번째 배터리 차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완벽하지 않도록 제발, 렛츠고! 저는 슈퍼를 정리할께요. 그리고 소리 와허 너 정말 힘들고 오케이 이게 슈퍼차저입니다 오케이 땡큐 볼 와칭 비디오 땡큐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